어... 제가 썸네일 제목을 내가 이베일을 하는 이유라고 해놨죠? 예, 물론 이베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에요. 그리고 피드백은 0이구요. 두 달 동안 했는데도 어... 사질 않더라구요, 사람들이.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지... 예, 그리고 지금 현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물건은 대우전자의 크레이십 레트로라고 하죠? 마이크로웨이브 크레이가 레트로 전자레인지 정도네요. 예, 대우전자 쪽, 대우컵. 예, 그리고... 그래도... 이게 정기절약 모드도 있어서... 꽤 쓴만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올려놓긴 했는데... 미국에서도 많이 산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쓰지 않구요... 제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제꺼는. 나중에 그건 보여드릴게요. 아...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건 페이크에요. 리뷰는 믿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 리... 상품에 대한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꺼의 리뷰가 달라붙어서 왔는데... 그거 참 신경 무진장 쓰여요. 그리고 제 상품들 목록이구요. 여러개가 있는데... 뭐... 한개짜리 뷰도 있고... 뭐... 이거저거 많이 있는데... 문제는 원래는... 이... 치즈 떡볶이하고... 떡볶이하고... 모카골드... 커피같은 경우에는... 다이... 뷰스는... 3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질 않는다는거...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해야하는가... 말아야하는가... 생각중이죠. 그리고 요거같은 경우에는... 오늘 3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서... 6명이 됐네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보지만 말고... 샀으면 좋겠어요. 그만... 끄도록 할게요. 제발... 누구든 보시고... 샀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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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